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못합니다. 지난주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연극 배우 거목 김성옥 선생이 목포 출신이에요. 낙향에서 목포에서 하시다가 작곡하셔서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목포 갔다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내려가신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한 달 사이에 광주. 아 강연도 가셨었죠? 한 세 번 네 번 다녀왔네요. 목포에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목포는 좋았죠. 그런데 어제 밤에 올라오면서 제 후배가 내려왔는데 전 차 이름도 몰라요. 아무튼 4억 5천만 원짜리 차례. 그래서 야 그거 한번 타보자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요? 장거리 여행에는 KTX가 최고다. 우리 철도 이용하세요.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여유 있으십니다. 아니 지난주 수요일입니까? 목표님과 검찰에 들어가신 날이? 잊어버리셨어요? 하도 많이 다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최근에. 최근에. 아니 12시간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12시간 반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검사하고 12시간씩이나 얘기를 하십니까? 조사할 거 조사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방송 한 서너 군데 나갔는데. 하지 말래요. 뭘요? 아니 우리 변호사가 수사받은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안 된대요? 걸려요? 여러 사람의 관계가 돼 있으니까. 증거인멸. 그런 구실이 된다. 검찰에서는 뭐 다 얘기하던데 자기네들이 그냥. 검찰이 얘기하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검찰이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까?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잡아갈 수 없지만은. 제가 얘기하면. 잡아가죠. 왜요? 아니 증거인멸. 그게 증거인멸이 됩니까? 글쎄요. 여러 사람한테 대니까. 아. 우리 서훈 실장은. 기자회견 했다고. 자꾸 묻지 마세요. 아니 어차피 잡아갈 것 같은데. 원장님. 어차피 잡아가지 않겠어요? 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느낌이 그러세요? 지금 나 떨고 있으니까. 자꾸 묻지 마라니까. 알겠어요. 제가. 제가. 좀. 수가 나빠요. 오늘 수승한테 전화 왔는데. 조금 조심해라. 오늘이. 말을 좀 아껴라. 오늘 무슨 날이에요? 법사가. 아. 수승이 전화 왔어요. 아. 천공말고요 다른 분? 아니. 내가 뭐 이제 천공수승이라겠어요. 아무튼. 수승이. 좀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그래도. 그래도 언론에 나온 건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 참. 그걸 물어도 제가 답변 안 한다니까요. 그 첩보 삭제 의혹보다.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첩보 삭제. 이 삭제가 있었던 거 알았다.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뭐 종북머리를. 더. 한다 하고. 이제 그 관계를 한다 하고. 경향신문에 나왔던데요. 전. 지금.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전화가 더 많이 와요. 아. 그렇죠. 손혜원 두 분 때문에도 많이 오는데. 저도 전화했는데. 받기는 하지만. 네. 답변은 안 합니다. 그럼 묻지 마세요. 그럼 묻지 마세요. 아예 묻지 말아요? 네. 그럼 이 사건에 대한 그. 개념 균형은 좀 해 주세요. 이 사건. 아니 글쎄요. 안 한다니까요. 우리 변호사한테 전화해 드릴까요? 그러시죠 뭐. 지금 하시죠 뭐. 변호사가 대신 출연한답니까? 아니 안 하죠 뭐. 뭐. 검찰 수사 들어가셔서 뭐. 겁박당하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아이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고. 검찰이 뭐 나이스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원장님. 국장이나 검사 뭐 수사관 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점심 저녁 그것도 먹고 왔죠. 뭐 드셨습니까? 점심은 나주검탕. 아. 저녁은 미역국. 아. 그 메뉴가 있으니까 자기가 골라요. 아. 한번 가보세요. 저요? 네. 옛날에 가봤는데 이제 가기 쉽습니다. 옛날에 가본지. 아 옛날에 뭐. 저도 옛날부터 뭐 단골손님이었는데. 제 사주팔자가 검찰에 자꾸 나가라는 거 있는가 봐요. 그런데 또 헤쳐나오는 운명도 있더라고요. 아침 10시에 들어갔다가. 10시에 들어가시면서 언론한테는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뭐 얘기하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들어가셨는데. 얘기하겠다. 나올 때도 얘기했고요. 나올 때는 뭐라고 하셨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갈 때만 봤는데. 뭐 12시간 반. 강도 넘게. 예. 수사 받았다. 뭐 잘해주더라. 아. 그 이상 묻지 말라니까요. 나 주고부터. 아무리 그렇게. 저를 유인해도. 함정에 받지 않습니다. 유인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뭔가. 원장이 항상 이 코너에 나오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모든 걸 해주셨는데. 아니 다른 걸 물으세요. 다른 거요? 아니 그게 제일 궁금한데. 네. 그러면 이제 그.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검찰 수사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검찰이 처분할 일이죠. 검찰이 기소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냥 무혐의. 무혐의 처분. 그렇게 처분해주면. 아니 그건 김건희 백이 있으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하여튼 간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백이 있죠.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그걸 구속하려면 영장 청구를 해야죠. 사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아무튼 제가 떨고 있으니까. 안 떠시는 것 같아요. 재수가 좀 없으면 조심하는 게 최고예요. 알겠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지금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 지난주에 나오셔서. 지난주인가 나오셔서 서훈 실장 얘기도 하셨는데 참. 이 첩보 삭제 관련 혐의는 일부 제외했습니까? 글쎄 그건. 아니 아니 이분 이분. 원장님 말고. 서훈. 그건 모르겠어요. 아 예. 이건 얼른 나오죠. 지난번 기소할 때 그건 빠져 있는데. 네. 이제 저도. 아니 원장님 여쭤본 거 아니네. 저거 조사했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지 그건 검찰이 잘 알아서 하겠죠. 검찰 믿으신. 지금 떨고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만 여쭤볼게요. 방송 안 하신다 그러겠다. 아무튼. 4주 8자가 그런 것 같아요. 내년부터 풀리십니다. 아니 제가 어디서 보니까. 굉장히 좋대요. 그래요? 네. 이것도. 요란은 했지만은. 봄눈 녹듯. 잘 풀릴 것이다. 이 운이 좋은 사람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건드리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운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원장님 같은 분을 건드리면은. 건드린 놈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워낙 뭐. 그건 운이 센서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피해가야 돼요. 자. 그 전에. 나오셨을 때는. 민주당 복당 얘기 다 끝났다. 이재명 대표도 만나서. 그래서 이제 복당 가서. 그거 참. 이상하시네요. 오늘 아침에. 이것도 묻지 말라니까. 이것도요? 이재명 당대표 이것도요? 네. 네. 이건 이건 이건. 제 복당 문제는. 네. 묻지 마시려니까. 제가 아침.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는 원고에. 아무튼 검찰 조사. 작가 원고에 나와 있는. 네. 제 복당 문제로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저는. 가급적 기자들. 전화는 99.99% 받아요. 또 일반 사람들은 또 전화 받아주는데. 그걸 물으면 묻지 말라. 저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럼 물으세요. 네. 또 답변 안 할 테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만 물어. 복당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왜 복당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 그 혼이 살아 숨 쉬는 민주당을. 제가. 어떻게 됐든. 귀신이 쓰였건. 제가 판단을 잘못했건. 제가 판단을 잘못했건. 그때. 나와서. 나store. 안철수 신당에. 함께한 것은. 저의 인생이나 정치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분당에서 나왔던 분들이 다 복당이 됐어요. 그랬죠? 그런데 저는 당시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이 안 됐죠. 이제 나왔으니까 독당을 해서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당비도 내시고 잘되게 하는데 벽돌 하나라도 놓겠다. 또 내년 총선이나 대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더욱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는 제가 밖에서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 제목을 만약 지금 김대중이었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단결해서 탄압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방송에 나오셨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또 저도 이제 밖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있어야지.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좀 뭔가 좀 거시기하네요. 거시기는 얘기하기 싫으시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그분들하고 또 같이 대견해서 얘기하면 안 좋잖아요. 제가 대신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안 계실 때 거시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정치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 아닙니다. 거시기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인지 참 거시기가 이해가 안 간다. 다행인 것은 정청 내 최고위원이 저하고 사적 감정은 없다. 공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께 두 번 사과를 했고 그분도 받아들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히 저에게 국정원장을 임명해서 2년간 봉사를 하고 일을 했고 지금 그러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과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여기도 뭉쳐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적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정치적 선택의 문제인데 그것이 무슨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문제인지 위하지 않은 문제인지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도 좀 희한하고 자꾸 빠져드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 안 하라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혼자 말씀하셔도 그게 이제 그 듣기로는 상대방이나 시청자들 국민들이 듣기로는 제가 한 것으로. 아니 원장님 가신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중요한 주제 이게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를 다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질문 제조는 있어서. 아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방송 출연을 활발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리소리 TV 영화의 코멘터리까지 안 나오면은. 안 되죠. 또 우리 유교수가. 아니 그럼 뭐 제가 저를 방송에서 씹을 것 같으니까. 그건 당연히 쉽습니다. 안 나오면 쉽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나옵니다. 몇 개만 나가려고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상호 위원장이 이 방송에서 인터뷰하는데 이상한 얘기해갖고 제가 완전히 그냥. 무슨 이상한.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강산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는데. 자꾸 유용화 교수가 말을 시키면 안 되죠. 아니 이거 원장님 가신 다음에 저 혼자 얘기하겠으니까. 혼자 하세요.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댓글에는 계속. 그만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댓글에서는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 뭉쳐야 된다는 얘기도 상당히 있고요. 하여튼 거시기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 북한 문제밖에 없는데 여쭤볼게. 저 얘기나 좀 해주세요. 저기 지네들 국민의힘 얘기. 지금 윤석열. 제가 주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지도부요? 예예예. 전화로 그냥. 방송을 한 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저도 취재를 해야지 방송을 하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만나면. 맞다. 범인세 1% 내리는 거 맞다. 그리고 예산 통과시켜야 된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지시인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국회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렇다. 그 어느 프레시안인가 그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경영심배도 나고. 이제는 기자들이 좀 써. 전환부터 알았겠지 다. 하도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 통과시켜달라고 야당이 구걸하는. 여당은 통과 안 돼. 이러고 말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또 중진들 몇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사정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희한해. 저는 처음부터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두 번째 하시지만 그분이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렇게 사납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서 1% 인하한다 하는 정도는 잘 합의됐지 않느냐. 예산도 결국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2월 2일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안 되면 12월 9일 정기국회까지 통과시켜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안 됐을 경우가 많아요. 예산은 법정기일을 지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12월 31일까지만 통과시켜도 정부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합의를 하는 게 좋은데 딱 국정조사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서로 협치, 정치적 협상이라는 게 자기만 다 가져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은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랬어요. 정부 여당에서 요구하는 걸 좀 반영하고 그 대신 12구, 이태원 참사에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한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물론 연장할 수 있지만 또 국민의힘에서 연장해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됐든 지금 보면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는 세계 경제가 다 나쁘니까 포기한다.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 대신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 건강보험 이런 개혁을 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 개혁과 혁신은 국가건 정부건 정당이건 계속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개혁을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 정의당 등과 함께 개혁 TF를 만들어서 그러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정부하고 여당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다. 만약 여기에서 당신들이 개혁 혁신에 대해서 발목 잡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민주당이 그걸 하지는 못했어요. 당내 사정이 있겠죠. 그런다고 국민의 의미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딱 화물연대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요. 여기서도 그랬을 거예요. 화물연대 강경하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올라간다. 국민들은 노동권 보장도 요구를 하면서 양면성이 있다. 경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조의 강경한 파업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딱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합쳐서 정부안 3년 연장안을 받았잖아요. 법안으로. 일몰죄. 안전운임. 안전운임을 3년간. 하자고. 정부안이에요. 받았고 화물로조에서도 61% 찬성을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도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 완전히 무릎 꿇고 처벌할 건 다 하겠다. 무릎 꿇었는데 뭘 더 꿇어? 그러니까 오는데 그걸 무릎 꿇으니까 머리를 발로 밟아버리는. 짓밟은 거죠, 완전히.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잘했다 하고 지지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 건강보험 교육계획 이런 것을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해나가야지 당사자들과 함께 해나가야지 화물로조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강대강으로 하면 이게 개혁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지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40%, 45%는 안 갔다고. 저는 안 갔죠. 50% 못 넘어요. 그러면 50%가 넘어야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의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워낙 정치를 오래 하셨고 보는 해안이 있으시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문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상에서는 주호영 같이 한다고 그런다. 그렇죠.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 권력으로 딱 막아버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원래 원내대표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이 정도는. 그렇죠. 저도 원내대표 세 번 해봤지만. 그것 대통령실.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국회가 움직이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움직이기. 대통령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영화 교수한테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도 예산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 얘기한 것은 큰 문제인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서. 그러니까 언론에는 낯섰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바꿔버리면 어쩌지? 네? 바꿔버리면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글쎄 말이죠. 아무튼 저도 염려가 돼서 하는데. 아니 국회라는 게 대통령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다 청정치하면 안 돼요. 그것이 국민의힘이 패배하는 총선에서 패배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회를 존중하려고 하는데. 너무 칭찬하면 대통령실에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범인세트 다운시켜. 국정조사 열지 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협상 마지노선을 제시했으니까 밀고 나가야죠. 국적 토리 시작하고. 아니 국민들이 민주당에 갖는 불만이 그거예요.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주었는데. 끌려다니냐. 하나도 못하고 너희들은 끌려만 다니냐. 발목도 잡지 말고 끌려도 다니지 마라.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부자감세다 하고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더라고요. 부자감세를 해야지. 당연한 얘기죠. 그럼 가난은 감사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난 영국에 트루스 전 총리 부자감세 세게 하다가 물러났잖아요. 내각제니까 물러났지만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고 할 수도 없고 민주당이라도 잡아야죠. 잠깐만 얘기가 헷갈리죠. 그러면 국조토의는 진행을 하고요. 특히 위원장님이 기당이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될 거다. 될 거다. 됩니다. 아니 여야가 협상에서 싸우고 있을 때 낭떠러지해서 빠져 죽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반드시 협상해서 돌아오면서 10년 만에 미국 이민 갔다가 성공해서 돌아온 형제간 인천공항에서 만나듯 그렇게 웃고 나와요. 국회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렇죠. 국회라는 게 그게 정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려 안 해도 된다. 그 대신 언론에서요. 국민들이 여야를 같이 두드러 패야 돼. 왜 자꾸 협상은 못하고. 야당은 내가 봤을 때 큰 잘못 없는 것 같은데요. 협상은 못하고 그렇게 싸우기만 하냐. 그게 대통령이 포함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 여야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국회에 개입을 해. 아니 글쎄 그건 안 되죠.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개입하면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박근혜에도 그렇게 갑옷 같다고. 경선에도 개입하고 있잖아요. 100%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언론에 공개됐어요. 원장님. 제가 오늘 유도 질문은 없나요? 저는 지금. 제 운명이 풍전 둥화. 명재 경강입니다. 원장님 가신 다음에 제가 다 얘기해야 되겠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대통령께서 당원 100%로 해라.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일반 반장을 학교에서 뽑는데 왜 3반이 2반이 와서 투표하냐. 이건 학생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장을 뽑으니까. 이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정당에서는 당직은 당원이 공직은 국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당대표 당직이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하기 위해서 대개 7대 3 당원 7 국민 3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부대일로 한다고 했다가 이제 100% 간다. 그것은 간단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100% 당원으로 하나 가냐. 첫째. 첫째. 유승민 전 의원은 죽어도 대표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만약에 유승민 당대표가 오늘이라도 나는 당대표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 하면은 7대 3 8대 2로 가요. 그런데 국민 지지가 지금 현재 당원들의 지지가 유승민이 1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윤심을 반영한 당대표를 선출해야겠다. 그래야 내후년 공천에 윤심이 반영된 공천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윤심은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윤핵관들이 지금 움직이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을 보면. 누구예요? 권성동 아니가 이렇게 봐요.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많은 거예요. 한동훈은 아웃된 거고. 한동훈 장관은 아직은 빠르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내후년 총선에 스타로 간판으로 딱 내세워서 다음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낼 것 아니냐. 이런 구도라고 하면 딱 그래요. 원장님 떠오르는 별 한 명 있잖아요. 떠오르는 별 누구요? 강신옥. 그 분이 떠오르나요? 지금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강신옥 변호사는요. 말을 함부로 했다. 내 조금 알아요. 그전에 우리 당에. 그래요? 아 맞아 맞아. 그 손학규. 아 맞아. 그런데 그런 분은 여기서 말하면 또 얻어맞으니까. 제가 얻어맞으니까. 저 공격하면 제가 싸울 거예요? 어쩔 거예요? 싸우면 그 사람들만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다 잘 참잖아요. 싸울 사람하고 싸워야지. 참을 사람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전화는 하셔갖고. 전화는 괜히 하셔갖고. 거시기한테. 아 그런데 강신옥 변호사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쭤보는 건데. 아니 글쎄요. 나 답변 안 해요. 알았어. 오늘 답변 안 하시기. 내가 떨고 있다니까요. 네? 떨고 있어. 너무 오늘 답변을 하시기. 북한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럼? 북한 정의는 이제 그걸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김정은하고 뭐. 그것도 국정원법을 생각하면서 답변할게요. 알겠습니다. 국정원법에 걸리나요? 아니 제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북한 정부를 많이 취득했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도 또 안 되고 민족 문제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론을 해주시면. 그렇죠. 이게 지금 남북관계에 로켓 자꾸만 쏘고 그러는데 로켓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계속 오늘 아침에도 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은 자기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이에요. 바이든이 중간선거에 패배할 수 있도록 7차 핵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미국의 여론조사나 언론 보도가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패배한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있는 것 없는 것 다 우리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 쏴댔잖아요. 심지어 일본에는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시켜버리고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우리 영해상에도 한 방 쏘잖아요. 그러나 미국이 비완비 등 강한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방어를 해줬죠. 핵실험하면 가만 안 있다. 우리 들어간다. 라고 했지만 역시 미국이 현명하게 북한 땅에는 한 방도 안 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봐라. 내가 한국 영해에다 한 방 날려도 일본 영공을 또 날라가도 미국이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핵이 터지면요. 그렇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G20 발리에서 회담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빨리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한중 정상회담을 하셔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이든, 시진핑. 바이든도 홀가분하잖아요. 사실상 상원에서는 완전 승리를 했고 하원도 아주 근소한 표차로 졌기 때문에 바이든이 짱짱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진핑도 3기 연임을 무사히 끝냈잖아요. 그래서 만나니까 공급망 등 경제 문제를 논의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시진핑 당신이 영향력 행사를 해라. 그러니까 시진핑도 상당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영향력 행사는 중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했다. 그런데 이제 한중, 윤석열, 시진핑 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계속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해서 그러한 얘기가 논의됐어요. 기국할 때 어떤 언론도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비판적 자세를 갔던 박지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견은 성공했다.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미국, 중국에. 그렇기 때문에 블랭큰, 미 국무장관이 내일 모레 1월 초에 중국을 가서 왕위 부장하고 만난다고 하니 빨리 민주당도 돕고 윤석열 대통령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미국, 중국에 보내서 우리 얘기를 더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시지는 못했지만 박진 장관이 굉장히 화상회의로 할 말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가쁜 외교가 1월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쏩니다. 벌써 아는 거예요. 지금 고체 연료 또 과학적으로. 그래야 사니까, 그 사람들은. 쏘는 게 생존이 있죠. 그렇죠. 쏘는 게 생존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밤낮 그러잖아요. 쌀도 없는데 다 굶어 죽으면서 어떻게 그것은 하느냐. 그 돈 가지고 인민들 식량 줘라 하는 거지만 북한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경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이 11년째 집권을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간혹 나누는 것은 배급 과정의 소위 우리말로 하면 유통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민한테 봐라. 미국이 나한테 우리는 이긴다 하는 것을 하는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오늘 아침 모든 보도가 됐지만 일본의 반격 능력. 이건 절대 김정은이 죽으면 죽어도 그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벌써 한미일 안보 강화를 해야죠. 해야죠. 그렇지만 일본이 저렇게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반격 능력을 갖춘다 하고 미국이 또 적극적으로 일본을 지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일 안보를 위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상당히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교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일본의 반격 능력은 굉장한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가 엉거주추만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문제입니다. 계속 엉거주추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앞으로도 강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겟이 일본이 서로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진짜 큰일이야 큰일이야.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렇지 말이야 진짜. 대책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대북 문제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북 문제를. 독재정권은 항상 정치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반공이다 반북이다 또 해다 해서 맨날. 아니 반공해야죠. 반북해야죠. 빨링이다 뭐 해갖고.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반국. 반북을 해야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는 반격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게 봅니다. 장피디님 클로징에 김건희 다큐리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하셨네요 원장님. 안 할 건 안 하시고 또. 아니. 그 두 가지 점은 안 하겠다 이거지. 아니 그럼 거시기가 문제라니까 내가 봤을 때. 하여튼 참. 자꾸 유혹하지 말라니까. 알았어요. 아니 가신 다음에 내가 얘기할게요. 내일 얘기하든지 뭐. 오늘. 제 얘기는 빼고 왔어요. 그럼요. 거시기 얘기만 할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 오늘 국내 정치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해나가고. 그렇죠. 예산은. 아니 그러고요. 타결될 수밖에 없다. 자 어제가 12국 이태원 참사. 49제예요. 그런데 뭐 오늘 아침 보니까는 국민의힘에서. 아 그럼 대통령이 뭐 49제 뭐 3년 상 7이란 말이냐.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어요. 똑 돌리고. 우리 국민이 이제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희생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진짜.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영정을 가지고. 네. 추모를 했다고 하고 하면은 안 가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은. 네. 그분들에 대한 제 2차 가야죠. 2차 가야죠 이건. 완전히 2차 가야죠. 2차 가야죠. 어떻게 떡을 돌려요. 이사한 지 지금 한 달도 넘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떡을 돌려. 이해를 못 하겠으나 진짜. 이런 때. 2차 가야죠. 하고 우리 유 교수가 화내는 것이 유형화답다 이거지.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알았어요. 거시기를 안 물어볼게요. 저희들 원장님 모시고 또 많은 얘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저희들 내일은요. 저희들 유가족 중에 이지한 아버님 출연하십니다. 성경철 대표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나 대통령 각하님. 그 분이 윤석열 찍었대요. 그 집안이 다. 어머니도. 어머니도. 그런데 완전히 지금은. 잘못 찍어놓고. 이제 후회하면 뭐 해요. 그분들 잘못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뭐. 내일은 우리 이재한 아버님께서 출연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재경의 시사청담. 그리고 킬러 콘텐츠인 정치 파이터. 저희들 남영이 서용주 부대변인 두 분이 나오셔서 파이터 하거든요. 원장님. 남버 시청 분도. 파이터들입니다. 나중에. 원장님 참 모시기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생도 너무 많으실 것 같고. 아마 운세가 워낙 좋으셔서. 원장님을 건드리는 놈들. 아니. 그냥. 제4주 8자에. 네 알겠습니다. 검찰 조사받으라는 게 많이 나오지만은. 내가 몇십 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또. 헤쳐나오는 운명이 됐어요. 그럼요. 어떻게. 그 정치 영역의 인생을 제가 잘 압니다. 자 저희들 오늘 마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건희 다큐. 여러분들 관람하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다큐. 저는 안 볼랍니다. 나중에 극장에서 해요. 나중에 준비하고 있어요. 전문 영화인데. 극장에 가도 저는 안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지 마세요. 틀으면서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8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추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출발 몇 번씩 받았나오. 뵙겠습니다.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릴게요.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사하 PERCae는 날 아카드가 지인으로 본격적으로ATT. 저는 완전 말이에요. 무슨 일일이 없으면 다큐. 지금 시작합니다. 진짜 말이야. 집안lama omnipotation. 많은 이미지angerToo rede시된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석방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제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색, 무정구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가 된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 어떤 권역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다큐멘터리를 완성시켜 김건희 구석과 윤석열 퇴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과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